하이 자 재귀대명사 가볼게요. 재귀라는 거는 재는 다시 라는 뜻이에요. 재시엄 뭐 그런거 있잖아. 재시엄 다시 치는거. 그러면 재가 다시고 귀라는건 귀환 뭔지 알죠? 돌아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. 뭔 말이냐면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. 나는 나를 사랑해. I love me.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. 뭐를 써야 되냐면 me 대신에 myself를 써야 돼요.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. 이렇게 돼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주어가 목적어랑 똑같잖아요. 그죠? 내가 나를 다시 부른 거잖아요.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. 똑같으니까 그때는 재귀대명사라고 해서 myself를 써줘야 돼요. 아시겠죠? 자 내려가 볼까요? he is teaching himself Japanese. 그는 그 스스로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죠? 그 스스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. 뭐 이런거죠? 그 다음에 he thinks of himself as a top model. 그는 그 자신을 탑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 이렇게. 그죠? 밑에는 그냥 수거처럼 그 뭐야 외우시면 돼요. 강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쓴 거예요. I made a bookmark. 나는 책갈피 만들었어. 끝났는데 굳이 내가 혼자 만들었어. 쓸려고 myself 쓴 거라고요. 그 다음에 she saw Emma Watson herself at the party. 그녀는 Emma Watson을 봤어. 그녀 스스로. 그러니까 Emma Watson을 꾸며주려고 안 써도 되는 놈을 쓴 거죠. 그죠? 밑에 것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건 뭐 단어랑 똑같으니까. 그 다음에 he painted their large picture. 그가 큰 그림을 그렸다. 그 스스로 주어랑 똑같아야 되니까 himself. 됐죠? 넘어갈게요. 자 1번 볼까요? a little girl dressed. 그 소녀가 자기 자신의 옷을 입혔으니까 herself 쓰는 거 맞죠? 제 귀. 자기가 자기를 다시 불렀을 때. 틀린 부분 찾아봐라. we did all the work yourself. 아니죠? 우리가 한 거니까 이거는 our selves 라고 써야겠죠. 그죠? 내려갈게요. 자 보시면 전화를 받기 위해서 모임으로부터 빠져나왔다. 뭐 양해를 구하고 빠져나오다. excused myself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. 근데 뭐 굳이 많이 쓰진 않아요. 자 우리 엄마는 부엌에서 화상을 입었다. 자 그러면 my mom. 뭐 our mom 할까요? our mom. 화상을 입었다 하면 burned. 과거 쓰고 herself 써야 돼요. 그녀 자신을 태우게 한 거잖아요. 그죠? herself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죠? 나머지 풀어보세요.